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이 은혜받고 있는 찬양이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선인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선인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은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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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